12월 21일 부채도사 해외선물 시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시장은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올라갔는데 다우하고 S&P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다우가 0.6% 올랐고 장초반부터 올라가지고 옆으로 쭉 경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상승의 원인은 기업실적입니다. 현재 10월달은 3분기 기업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데 다우하고 S&P는 현재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발표된 S&P500 기업들의 한 80% 정도는 실적의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기업 중에 80개 기업이 실적이 좋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은 여전히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죠.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헤즈볼라, 이란, 이스라엘 이쪽 전쟁 상황. 이게 미국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1월 중순까지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실적에 따라서 계속 등락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 코카콜라, 3M, GM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보도록 하죠. 오늘 지금 시간에는 아침부터 S&P500 지수 올린 자리에서부터 다시 쭉 빠지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요즘 보면 등락이 크게 움직일 때는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해서 계속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기업 실적 발표 이걸 유심히 봐야 되겠죠.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정류장 끝나고 시간 내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살짝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 러셀, 독일 지수까지 지금 빠지는 것은 사실 미국장 개장 전이라서 독일 지수가 유럽 증시가 오히려 미국 지수선물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죠. 독일이 유럽장에 이르고 난 다음에 쭉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S&P도 같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항생도 오늘 아침에 매도, 매수 번갈아 가면서 거래해 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지금 크게 움직일 시간은 아닌데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계속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조정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골드는 끝없이 올라가고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분위기는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버린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실버 쭉 올라갔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일, 오일도 오늘은 반등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빠졌어요. 중국의 경기 부진, 그리고 공급량 증대 이런 부분이 가격 하락을 좀 부추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페크 플러스가 12월부터 감산했던 오일 생산량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그동안 조금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일 가격은 또 터무니없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하고 상황이 좀 틀리죠. 다시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통화들 잠깐 살펴보면 미국 달러 인덱스는 고점에서 밀리는 듯 했어요. 금요일 날 달러 인덱스가 좀 빠져 가지고 유로가 올랐죠. 금요일은. 근데 오늘 다시 약간 조정 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위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은 유로하고 좀 빠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파운드도 빠졌고 오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엔화, 스위스 프랑스까지 전부 다 대부분 종목들이 미국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다 빠지고 있습니다. 30년물 채권도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또 빠졌어요. 그리고 10년물, 5년물, 2년물 채권 가격도 금리 인하가 미국이 조만간에 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해야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장기물이라든가 단기물이라든가 시장금리가 순조롭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주식이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30년물이나 2년물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주가지수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S&P500 지수, 나스다. 이 얘기는 이제는 시장을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침체 우려, 기업실적 이게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약간 조정 국면, 약한 하락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는데 기업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기업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예상하기엔 좀 마찬가지 힘들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실적 때문에 예상하지 말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